2번창 크레이 2번창 짧 2번창 짧 2번창 2번창 3번창 2번창 3번창 아 아 아 뭐야 멈췄다 제발 살아있나 어 엘바 삐고 왔다 차다 삐고 왔다 자 조심 자 잡았고 한 거리도 잡았다 오 큰일 났어요 아 나 삐 잡았다 반샤 0도 반샤인가 아닌데 딱딜해 짝퉁 짝퉁 갔다 아 아 아 지금도 있나 어 아니요 시합 때 잠깐 있었어요 지금은 괜찮 셔터 잡음 왔다 옆 조심 옆 옆 옆 야 오 내가 이거 못 잡았다 개구 아 아 와 와 자기 창문 확인 와우 반샤 드럼 아니 이거 아 뭐하노 반샤 있었다 드럼 아 아 여행 못 잡았어요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상글밤 개미빨 많다 또 엽뛰겠는데 이거? 개구스네요? 엽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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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글이 더 조용하다 간지르네 상글이 갑니다 상글이 확정 꼬레인 그렇지 베코 형이 나가니까 한결 쏘라고만 그렇지 이 앞뒤거 없다 개미빨 많은 또 띠겠는데 또 띠 어? 나 핀 찍힌거 없었어요 엘창비 하나 엘창비 하나 개고있다 창문 하나? 창문 서나? 안 맞았다 뭐야 왜 없어 애가 삥 들어온다 창문 서나? 야야 아 뭐야 창문 서나? 손에 이제 카페인 떨어졌다 순중하게 할걸 아니 아니 끌어치게 할걸 옆 옆 옆 옆 옆 옆 야 옆 들어왔잖아 들어왔잖아 여쭤봐 들어왔어 어허 어허 작살 황금돼지고기는 뭐야 아 노일빈 노일빈 맞죠? 어 저 형 이제 상대방 가가지고 스나 원헛이 든다 그 사람 아이가 김상현 아이가 아닌가 모르겠네 아니 근데 부캐도 있잖아 어허 옆 뒀다 옆 옆 옆 옆 옆 라이버로 옆 뒀어요 짧은 오랑시 반 옆 옆 옆 반 확인 응 웃 겐잇발났어 이사람만 보면 안 맞네 총 다행이다 총 차지 잡기 없어 다시 오케이 형 잡기 보인다잖아요 잡기 없어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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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수비사나 4명이구나 와 맞네 오케이 여기야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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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자 자자 잡기 자다 빙 또 왔는데 다시 뭐야 빙이네 아 있었나? 저장빙이구나 잡았다 하나 더 있다 상갈 큰 덩고인거 조심해봐 개미 보고있다 봐주고있다 안 보이는데 숨었나? 어디로 갔나 아이셔 들어 들어간다 오 아 근데 살짝 고난과 역경이 살짝 있어야 되는데 너무 또 행복해서 보는 성장이 안좋아요 오 고난이 생겼다 역시 옆 조심 옆 뛰었다 오란시 옆 큰 통도 밀렸네 옆에 삶 두개 아 누구야 어 총몰 수나 여보 없다 짱 들었다 야 야 이걸 창문도 있었나? 창문도 있었나? 아 아 아 아 타이밍 홀리 아 아 여세분들은 거침없어 큰살을 생각을 안해 맞지? 작스나까라면 바로 나같으면 큰살이지 반쇼 반쇼 조심 작업이 다이나믹한데 크둥 할까? 어 이영도 왔다 그것도 배왔나 안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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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탭만화 매직빙 2개 칠게요 뱅하나 뱅 두개 아 2층 수나 아 없다 각대가 2층 수나 2층 수나 1층도 있었어 왜 안좋아 1층 잡았어요 잡았어요 2층 수나 속으로 잡았지 2층 반란한거 같은데 제꺼 왼쪽 빠지실분? 작띠몬이야 작띠몬이야 작띠몬이야? 우리 큰투리야 안봐도돼 아뇨 아 2층 뭐야 저형을 잡은 줄 알았네 뭐야 나 순간 없어진거 같았거든 큰일났다 다 녹아놨나 결국 다 미쳤네 흐흐흐흐흐 따자 하오 총통스나 이모지권이야 게임이 삑나온다 반샷 반샷 아이쿠 잡았다 1층 빛 나왔다 1층 빛 나왔다 개구 조심해봐 작통하나 옆 나왔다 2층 수나 2층 나 삥 오케이 봐주쇼 2층 수나 메즈빙 깍게 오케 왔다 메즈빙 2개 반샷 1대 안했나 어 잡았네 충전한게 매즈 충전한게 매즈 충전한게 충전조 있다 와 큰일났다 나이스 나이스 이모티콘 개지 개펄 개펄 내 수나기오네 수나기 예 이 끝 끝 끝 끝났게 아니네 오 다가오곤다 좋아요 기믹 삥 어이 방식 조심 작업이 상당히 적극적이네 여전 방 여전 방 여전 방 4 하나 2번 창 하나 2번 창 크레이 2번 창 짤 사다리 삥 하나 삥 두개 2번 창 옆 남가 자간 옆으로 하나 자간 하나 자간 하나 안고사 납두 적대로 둘 적대로 둘 적대로 둘 적대로 하나 적대로 하나 적대로 하나 적통으로 하나 적대 하나 적통 하나 적대 하나 우리 대구이 그리즘산 다이소 조심하고 장은 없고 적대로 하나 적대로 하나 적대로 하나 적대로 하나 아니 힐이 난 일부러 그거 하는 줄 알았어 적대로 하나 적대로 하나 적대로 하나 아니 아니 무슨거 잡는건데 나 일부러 이제 솔직히 고점 마지막에 간지부릴려고 했거든 실패했다 아 다코드 왔냐옹 톡 어? 진짜 토나는데? 꼬란시발 큰장은 오란시 반 큰장은 오란시 반 큰장은 오란시 반 아하 오른쪽이 큰장은 반인데 큰장은 반인데 오란시 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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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이거 우리 꼴찌 형 있잖아 응? 아 군이 승리하셨습니다 나이스 샷 응 저거 어떻게 한거야? 어떤가? 아 저건 클랠레더야 클랠레더는 이제 클리언으로 옛날에 점수 많이 땄으면 가능한데 저거 어떻게 한거에 아 네 다시 다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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